안녕하세요. 방송인 박승욱입니다. 반갑고 너무 고맙습니다. 어떤 분은 두 가지를 봐도 뭐가 다른 거예요?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. 좀 꼼꼼히 집중해서 본다면 정말 거의 같은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디테일이 이렇게 모든 게 다릅니다. 편집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. 똑같은 편집인데 테이크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. 제가 좋아하는 연기와 방송국이 좋아하는 연기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.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다른데 그게 왜 다르냐 하면은 BBC는 폭력 묘사에 대해서 엄격하고 AMC는 노출하고 욕설에 대해서 엄격하기 때문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다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빼야 됐고 물론 그걸 알고 찍었기 때문에 그게 뭐 굉장히 심하게 뭐 자극적인 폭력이라는 게 있는 것은 아닌데 그거를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두고 싶은데 억지로 그런 걸 드러내야 하는 가품이 있었단 말이죠. 그래서 그거 그러지 않았다는 거 감독판에서는 그러면은 의견 차이가 조금씩 있었죠. 그 방송국과 제작사와 이제 저 사이에 그런 것은 늘 뭐 어느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잖아요. 스튜디오와 감독의 또는 프로듀서와 감독 사이에 그 의견 차이 여태까지 저는 늘 그 토론하고 그 타협하고 양보하고 설득하고 또는 설득당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항상 원만하게 행복하게 마무리를 지어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이 후반 작업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게 문제였어요. 그게 편집을 놓고 편집을 좀 오래 해야 이런 조율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. 이번에는 그게 너무 짧아서 정신없이 편집해서 방송하기에 바깥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편집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 제 뜻대로 돌려놨다는 거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 이 작업 시간의 문제 후반 작업 시간이 짧으니까 그 방송국 날짜에 맞춰서 납품을 한 다음에 감독파를 작업을 하면서 조금 더 만지게 되잖아요. 그래서 당연히 영화라는 것은 드라마라는 것은 만지면 만질수록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세련되어지는 게요. 또 하나는 상영 시간이라는 게 방송은 정해져 있습니다. 몇 분 딱 안에 끝내야 된다. 또 너무 짧아도 안 되고 길어도 안 되고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그런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편집도 다르고 음악도 어떤 데서는 빼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더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바꾸기도 하고 저는 또 사운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운드는 정말 시간 싸움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좋아지는 것을 자명하죠. 그것도 많이 발전됐고 심지어는 색보정까지도 시간을 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좋아졌습니다. 에피소드를 마무리 짓는 것 마무리 짓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죠. 영화 한 편을 마무리 짓는 것만큼이나 각 에피소드의 마무리는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. 영화는 그냥 끝이면 끝인데 TV는 다음 세를 봐야 되는 보게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저는 각색할 때부터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고 각 에피소드의 마무리마다 샬리가 어떤 새로운 인물을 딱 만나면서 새로운 인물을 에피소드 2에서 빨간 벤츠 또 하나의 벤츠를 만나잖아요. 그렇게 새로운 중요한 대상을 뜯으면서 끝나게 되죠. 하나의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는 중요한 대상을 만난다. 그러면서 다 끝나고 다음으로 간다. 라는 것이 저는 그냥 단순히 궁금하게 만드는 정도에 벗어나서 이 찰리라는 한 사람의 성장 드라마라고 봤을 때 이거 전체를 성장의 과정에서 고비고비마다 마주치는 중요한 사랑 그런 어떤 계기 이런 것이 무언지를 딱 집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결과 제 생각에는 에피소드 4 4화에서의 마무리를 5화가 5화가 좋은가 5화도 좋고 하여간 끝날 때마다 좀 짜릿하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담은 그런 결말이 되기를 바랬습니다. 저는 그런 것들이 자유됐다고 생각합니다. TV 드라마가 하고 싶어서 이것을 한 것은 아니고 리틀 드라마 하고 싶어서 TV 라는 형식이 따라오게 된 거죠. 리틀 드라마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두껍고 내용이 굉장히 흥부합니다. 그런데 이것을 영화로 옮기려다 보면 이것저것 다 쳐내고 인물을 다 없애거나 축소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. 모사드의 그러니까 컷스의 보화들도 다 아주 흥미로운 인물들이고 또 칼리레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유럽 유럽 유럽의 극좌파들 테러리스트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하나 다 중요한데 그런 것 다 다루고 싶었고 지금 여섯 개 에피소드라고 해도 사실 이것도 많이 줄인 거예요. 사실 원작을 정말 원없이 한번 하겠다라고 하면 열 개 되면 좋았을 뻔했어요. 그래서 하여간 불량 때문에 그 작품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TV 형식을 뱉였던 겁니다. 에피소드 3,4,5,6 가수 더 재밌어지거든요. 진짜로 그래서 혹시 오늘 오시고 기대만 못하네 라고 생각하실 분이라도 참고 보시면 별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고맙습니다.